안녕하세요 생활코딩 이고잉입니다 일주일 전에 생활코딩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20만명에 도달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스무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달고 있으면 버그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코딩 패치를 선물로 드리려고요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천 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천 개의 댓글을 추첨을 하려면 일단은 댓글들을 다 열어야 돼요 근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생활코딩 다운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롤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바스크립트에 스크롤 2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x축이고 두 번째 인자는 y축인데 0, 0을 하면 여기는 0은 y 스크롤을 0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일 위로 보내는 거죠 얘를 100으로 하면 10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아주 큰 숫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화면 끝으로 가겠죠 그럼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다음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명령을 0.1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 setInterval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를 담은 함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자로는 몇 초에 한 번씩 실행할 것인가인데 제가 100이라고 하면 이건 0.1초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에다가 제가 실행시키고 싶은 스크롤 툴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0.1초에 한 번씩 스크롤이 되면서 자동으로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로딩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부터 이제 추첨을 시작하겠는데요 추첨은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이렇게 생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그것을 섞은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분들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김님 박두둠치님 이예희님 청란님 코끼리님 리키시님 최은호님 최권윤덕님 전승표님 예비님 강먹항님 파이스톡님 어툼가은님 장문님 반달님 희비씨님 박나미님 이광식님 김진석님 유찰스님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에게 배송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밌고 즐거워야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재밌고 즐거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 만악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즐겁게 저부터 공부하는 생활코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